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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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 속에 마음 아픈 자손이 누구야? 아픈 자손이 없는데 없다고? 응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기가 내 엄마가 한참 그늘이 필요했을 때 내 엄마가 보듬아주지 못하고 키운 자식이 있어 그렇지? 사람들은 참 착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잘 키운 게 아니거든 엄마의 손길을 한참 탔을 때 내 엄마는 직장을 갔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잠시 잠깐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맡긴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가슴 아픈 자식이다 하나 누구 있다 마음 아픈 자식 하나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굳이 내가 신경써서 키운 자식은 또라이집걸 하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왜 이한테만 집중 큰아한테만 집중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큰아한테 큰 기대를 했나봐 왜냐면 그때는 남편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있기 전이니까 조금 그랬겠죠 왜 그러냐면 그녀한테는 큰 기대를 했고 둘째한테는 마음 아픈 자식은 좀 뛰어났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내 엄마의 정의 조금 못 받았다 말을 하는 거고 아 한번 물어봅시다 빨리 말하길라 빨리 말하길라 빨리 말하길라 빨리 말하길라 빨리 말하길라 네 서른아홉 서른일곱 서른일곱 마흔 둘 마흔 셋 언니 남편하고 한번 이별 수가 있어라야 긴급만 대답하고 어응이 뭐예요 근데 이별수요? 그쵸 많이 부부삼하니까 헤어졌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번 너희하고 안 산다고 와서 집 못 따라 싸고 집 나가고 또 한번 쌓았다 또 어 또 집 못 따라 싸고 나오고 또 또 또 또 나가서 또 집 못 따라 싸가지고 또 어 해놓고 또 한번 나가서 또 집 못 따라 싸가지고 또 또 들어오고 아니 나가려면 확실히 나가지 집 나가는 집순이야 안 나가요 그니까 어 나가래도 근데 언니가 대신 나갔잖아 응 아 제가 안 나갔어요 아니 그 신랑이 어 맞아 미안해 나 지금 헷갈려 헷갈려 신랑이 대신 나간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고름이면 기어 들어와 나갔다가 여름이면 기어 들어와 어 나갔다가 한 달이면 기어 들어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참 힘든 인생 살았다 그치 그거는 이제 응 음 전 저 지금 재혼했거든요 아이 시발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종사 못해라 지금 했잖아 그 나이에 37 36 그 나이부터 시작했어 43에 내 남편하고 이별을 해라 했냐 안 했냐 물어봤잖아 어? 이 신랑 말고 이별 했냐 안 했냐 물어봤잖아 어? 좀 열어 뭔 말인지 알아? 생각을 안 하는거죠 저는 거기에 안 하고 말하냐 우리 무당 전번은 우리 무당어 어?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나이대가 이 사람하고 살 때니까 살 때에 왜 이별을 하냐고 아니 얘 이별할 때에 남자하고 사냐고 그녀가 언제 남편 덕에 있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 내 32살에 내 남편국은 이미 끊어졌고 33살에 남편국은 끊어졌고 33살에 되기 전에 내 29살에 남편국은 끊어진 사람이야 알아들어?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근데 또 해피 중간에 결혼을 하든지 차라리 35살 하든지 36살 하든지 그거 해야 되는데 36 37살 또 만났단 말이야 남자를 내가 남자의 운이 없을 때 만난 거야 그럼 만나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든지 뭔만지 알아? 한 놈은 술 좋아하는 놈 만나고 한 놈은 놈 병이 만나고 끼리끼리 잘 만난다 어떻게 아 눈 쪘구나 눈 쪘고서 보는 이유 없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치? 남자를 만나면 또라이만 만나 어? 인물 보고 만나는 거냐 한번 물어볼게 어? 그냥 인물도 조금 봤겠죠? 인물보고 인물보고 만났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인물보고 남자 만나다 내 인생 조졌어 하하하 그게 정답이야 맞아요 어? 그니까 인물 보지 말고 땅다리만 해도 키 작아도 못생겨도 니 좋다는 그 남자 잡지 왜 안 잡고 인물 보다가 한 놈 진짜 오리지널 놓치고 병신 병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왜 정말로 내가 바라는 건 그렇잖아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 가정 하나만 소중히 여기 주는 사람을 바라는 것 뿐이고 내 어깨 등 기댈 사람만 바라는 것 뿐이었잖아 그치? 근데 첫 남편도 실패해 두 벤 첫 남편도 실패야 지금 내가 아까 왜 가슴속에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에 누가 있냐 둘이 다 있어 큰 자손은 큰 자손도로 애달픈 자손이기 때문에 언니가 깨앉고 키웠는지를 몰라나 이 아이는 엄마를 짝사랑하는 죄야 그리고 엄마가 언니는 이 아이를 품어줬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아이는 내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재혼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아이가 중3 때부터 중2 때부터 삼촌보로 빠져라 내 집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이 잡으러 맨날 줘 다녔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겠어요? 어디가 있니? 너 어디갔니? 너 어디갔니? 친구들 다 전화해가지고 수소면에서 잡아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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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까먹은 얘가 까먹은 돈만을 집 안채야 모았다면 그렇지? 그러니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마 카메라 돌려보려 니아들은 어? 무섭지? 난 하고도 남아 카메라 돌리려면 돌리고 나는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 그게 대답해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왜 내 엄마를 너무 사랑한 질투를 했거든 남자한테 언니 지금 사는 아저씨한테 지 아버지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아? 내 엄마를 뺏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산 아이라고 아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그렇지 표현을 했어 엄마가 못 알아 들었을 뿐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또 아버지가 같이 깨안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 성향에 딸을 깨안아 주는 성격도 못 돼 이 자식도 못 알아주고 지 자식도 못 알아줘 그 뜻은 뭐냐 직장 열심히 돈 벌어서 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첫 남편도 X 두 번째 남편도 X라는 말을 하는 거야 술보다 술보다 술이 마시고 싶어 죽고 왔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다 보니 일통 저질러 놓으면 언니가 다 해결해야 돼 응? 큰 애가 저질러 온 것도 언니가 해결해야 되고 작은 애가 저질러 온 것도 언니가 해결해야 되고 신랑이 저질러 온 것도 언니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언니는 해결 박사야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돈의 해결 박사란 말이야 돈에 그러니까 지쳤어 이제 언니도 돈에 누가 진짜 지급지급해 돈이라면 응? 막말로 밖에 나가서 어느 사람이든 지금 안 든 사람은 없어 안 든 사람은 없는데 집에 나와서라도 집에 들어와서라도 내 남편하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 하나에 김치찌개 하나에 해서 웃음을 갖고 살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처음 남편은 매일 막 토닥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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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집 엎어지는 소리만 들리고 그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몇 날 싸우면 이거 던졌는지 뭔지 꽝꽝꽝꽝 소리만 들고 두 번째 남편은 너무 말이 없어서 삐지는 말이 없어서 달이고 내가 이거 풀어줘야 되고 애기 단립해서 오냐 오냐 해 해, 해 해줘야 되고 빨리 빨리해 나 힘들어 그치? 네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언니 혼자 여기저기 여기저기 빚 내서 집을 사셨는지 뭘 사셨는지 언니 혼자 그 해결하니라고 정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왜 낙이 없으니까. 야 그럼 이리 양심 돌이켜다. 왜 양심이었냐며. 빚은 갚아 놓고 일하기 싫어해. 아니 제 계신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돈 갖고 누구하고 싸우세요. 그것은 은행하고 싸웁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왜? 그럼 내가 다 갚아야 되니까. 왜? 지금 남편이 돈을 벌면은 100만 원 벌었다 치자. 30만 원 딱 줘. 더럽게 생생이네. 30만 원 주면서. 어따 생활비를 어떻게 썼길래 돈이 안 모아지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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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그런 식이야. 나머지는 언니가 벌었어? 모아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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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돈 벌어서 저금해야 되는데 저금할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마음만 급한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다고. 돈아 어디 갔냐. 언니 딱 있으면 그래. 돈아 어디 갔냐. 다른 집은 다 돈이 많다는데. 왜 나는 지저리 돈이 없냐.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지저리 돈이 없다. 내가 놀았니? 근데 평소에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다. 내가 놀았니? 언니 마음을 말해주는 거야. 내가 놀았니? 내가 한번 옷을 한번 예쁘게 사 입었니? 맞아요. 나 안 사 입었어. 내가 통닭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었니? 안 먹었어. 아니 시버랄 것들이 쪼개서 다 헤쳐먹었어. 맞아요. 그 앞전까지 내 할머니는 이리저리 또 이렇게 둘이서 다 헤쳐먹었어. 뭔 말하는지 알지? 알아요. 그 혼자 맨날 청소하고 있어. 맞아요. 나부터도 이제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일을 평생 해야 돼요. 야! 아니 나이 몇 살인지 모른데. 그러면 이 말 중에 네가 일해야 되지. 집에 돈 모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니? 아니 내년까지 빚 갚으면 내년에 끝나면. 그럼 빚 갚으면 뭐. 빚만 갚고 그냥 노후 대책은 없니?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네 머리가 더 답답하다. 그렇게 물어본 네가. 안 그래? 그래 상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니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저도 이제. 몸은 합병. 표를 못하고 살았던 합병. 나의 또 고생했던 거. 그니까 잠을 자는데 잠 눈은 까마. 근데 이 속에서는 계산을 해. 예.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아침에 깨어난지 안 깨어난지 몰라. 잤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 그니까 깊은 잠 못 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왜 근다고 해서 깊은 깊은 잠을 못 잤어. 해결하니. 못하죠. 못하지. 그럼 잠이라도 푹 자. 잠이 안 와요. 그 한 번 깨면은. 이 생각들이 막 있습니까? 나 너 땀을 해야 돼. 두 시에 잤어. 두 시에. 아니 두 시간 잤어. 나 노트북 촬영해서 빨리 자야 되는데. 뭔 머릿속은 생각하고 땀 삐질 삐질 흐르고. 순간 잠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앉아 있고. 어디 쇼를 다 했어. 나 혼자. 아유 개뿔. 그런데 나이 한 번 살짝 적어봐요. 말하지 말고 적어봐요. 어? 눈이 안 좋아서. 응. 보이랄지. 말이랄지. 이것도 안 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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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응. 내가 뭐 이거 이거 본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봐주겠지 뭐. 응. 일년만도 고생하세요. 응. 일년만도 고생해. 내 열아홉 살 때 내 일찍에 내 집 버리고 밖에 나와라야. 내 부모 그늘 없어라야. 내 엄마 그늘이 없어라야. 다른 사람은 아버지 그늘이 없는데 당신은 엄마 그늘이 없어. 긴거만 대답 좀 하고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알았지? 네. 그러다 보니 내 품에서 어느 누구 품에서 당신도 울 공간이 없어. 응? 안쓰러워. 토닥토닥 안아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개새끼. 내가 알았잖아. 니가 잘못됐다고. 눈깔을 뒤집어 까고 봐야 되는데. 맞아요. 잘생긴 놈 보다가 니 인생 존댔어. 그러니 남자 얼굴 보지 마라. 한 번 내가 이 말을 얘기했냐. 땅딸이 많은 사람이 니 좋아한 적 있어. 그래요? 그러니 좋아한 적 있어. 근데 인물본이라고 그 사람 놓친 적 있어. 내 20대. 그런데 불명이 있어. 가닥 기억날 거야.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그래도 그 사람 성실했거든. 소름이 짜리멍땅하게 생겨서. 근데 말 약간 더듬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들지 않았어. 뭐 더듬은 게 아니라 말을 빨리빨리 하면 좋거든. 언니가 성격이 은근히 조용하게 생겼죠. 겁나게 급해요. 맞아요. 불이야 불. 맞아요. 오늘 가서 내일 와서 뭘 해야 된다. 오늘 전 이거 다 해놔야 돼. 맞아요. 그치? 그러니 내 올 저기 내년 수전 올 가을부터 내가 조금 피해요. 근데 나머지 밀로 피울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나머지 밀로 피울 사람 없지만은 말할게. 내 인생이 그닥 행복한 인생은 안 됐어. 그러나 내 큰아이 낳고 나서부터 더 힘들었어. 응? 내 인생이. 나 애들까지 이런 말하기 싫은데. 왜냐면 애하고 나하고 별로 맞지가 않아. 사주가. 그러다 보니 아까 애 찾아 산말리 했다고 그랬잖아. 애 찾아 산말리가 나랑 엄마랑 떨어진 사주니까 자꾸 저는 지도로 도망다녀. 둘째가 둘째랑이. 둘째는 말했고 내가 떨어져 아까 키웠다 했잖아. 둘째는 내 품에서 키우지 못했노라.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마. 응? 그래서 가슴 아픈 손가락이고 첫째는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엄마를 너무 짝사랑해서 엄마가 전하는 바람에 얘가 또라이가 돼버렸다고. 알았더라? 알겠어. 알았어요. 큰소리치. 이거 무조건 나한테. 그런 거지. 근데 오랜만 고생해라. 오랜만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본인도 좀 웃어. 웃고. 비 그거 내년 올 내가 봤을 때는 이리저리 해도 내년 3월이면 다 갚을 수 있어. 거의 그때쯤 되죠. 맞죠? 거의 그때쯤. 짱이죠? 그쵸? 3월이면 내년 3월이면 다 갚아. 맞아요. 그러면 내년 6월 달부터 내가 웃어. 룰룰룰랄라. 룰룰룰라. 룰룰룰랄라. 어 대한민국 만세 돈 만세. 맞아요. 맞아요. 돈 쪽에서 풀이 졌다. 나 해방 났다. 목 좋았던 거 나 졌다. 무슨 맘는지 알겠지? 그때 다시 와서 전봅시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모아지나? 모아지지. 왜? 일 안 한다며. 일 안 한다며. 아직도 안 하고. 신랑한테 제가 같이 하니까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냥 아예. 신랑이 일회용 노가다로 보여요. 신랑이 있잖아. 열심히 이렇게 해줘.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다고 열심히 일해. 근데 한 번 꼬라지나고 스틸을 말하면 안 가버려. 꼴통짓 하게 만들지마. 이제 이 집은 세 명이 꼴통이야. 신랑 꼴통. 두 쪽 꼴통. 세 쪽 꼴통이야. 첫째는 그나마 괜찮아요. 웃기지마. 꼴통짓 다 이미 했고. 둘째하고 신랑이 문제죠. 꼴통짓도 이미 했고. 큰 애가 이미 중학교 그 무렵부터 고등학교 무릎에 엄마 속 엄청 썩였을 거라고. 이미 꼴통짓도 할 거 다 했어. 왜 그러냐면 이 사조는 엄마 보기 없다고 했잖아. 이 그 놀이 없다고. 내 엄마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는 딸이라도 수가 별로 안 맞다고.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 꼴통이 하나 꼴통은 벗어나요. 3년 있으면 벗어나요. 하나 꼴통은. 완전히 꼴통직해서 벗어나. 그러나 둘이나 아직 꼴통기가 있어. 이만큼 남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니 깐통, 빈깐통 두드리지마. 굴러다녀. 그럼 언니가 주스러다녀야 돼. 잡으러다녀야 돼. 빈깐통. 근데 성격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니깐 어떻게. 언니가 선택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눈 크게 좀. 쌍꺼풀 수술하시겠어. 그니깐. 이거 한 거예요. 한 거야? 한 명 했는데 그렇게 못생겼어? 쌍꺼풀 수술한 게 그렇게 못생겼어? 만나고나 됐어. 아니 이뻐요. 웃자 만소리예요. 그니깐. 그 꼴통이. 자기 일을 내년 정도 돼서 머리가 돌아갈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자기가 머리 써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온화할 거야. 온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마 좀 따지러 와. 그치? 온화할 거라고. 그니까 깡통 지금 깡통이야. 깡통이라고 건들지 마. 그나마 돈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비 오면 비 온다고 해서 일 안 나가고. 눈 오면 눈 온다고 해서 안 나가고. 여름이면 가서 삼겹살. 밖에 와서 삼겹살 근무해야 돼. 그래서 일 안 나가. 건들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게 내버려 둬. 바람 불기 전에. 알았어? 그러면 돈 벌어. 아 돈 벌어야 돼. 아까 이렇게 긁어주면. 그렇지. 자꾸 깔짝깔짝 건든 성격도 있어. 못해 첨 먹어서. 그러니까 첨 맞고 사라는 사자. 첨 맞고 사라는 사주. 근데 맞고 살진 않잖아. 아까 그랬잖아 두드록. 맞고 살진 않잖아요. 그게 맞고 산거냐. 맞고 산거냐. 날 언제 한번 돈 빼라고 맞아볼 거야. 그래야. 돈에 맞고 살잖아 매일. 난 맨날 은행하고 싸우고 있잖아. 됐지? 네. 내년에 풀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맞아요. 요즘 이걸로 재미들렸어. 내년에 풀립니다. 이것은 뭘로 풀리냐. 내년에 또 집 쪽으로 풀린다. 일이 있단 말이야. 문서 하나 잡을 일이 있나 봐. 아니가. 집 너무 적어. 적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서. 내년에 문서 하나 잡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알았어요? 가요. 끝. 끝.